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요리교실이다. 우리 다음 게임은 요리교실이에요. 요리교실. 준비 다 되셨죠? 자 27 누르고 들어오면 보여요. 나는 술래다. 자 한번 이때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술래기 때문에 한번 쭉 볼게요. 자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게 4개고 뭐가 있네 이거? 자 다 기억하고 있어. 자 우리 셋 밀집띠랑 나랑 합의 채널 구독자 굿. 셋이서 술래다. 찾아낸다 이제 우리가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 자 레츠고 간다 자 어디있나 누가 어디에 숨었는지 한번 볼까 방에서 지금 허우적 되는 사람 분명 있을 거라고 누가 움직이는지 일단 잘 봐야돼 어 이거 이거 누구 자 이거 누구 아이씨 날렸네 이씨 아니었어 자 찾자 합의 채널 구독자 굿. 우리 같이 찾아야돼 아까 처음에 하여튼 그러니까 맵을 잘 봐놨어야 돼 우리가 이게 뭔가 좀 삐뚤빼뚤 하거나 그런 걸 찾아야돼 여기 아닌 것 같고 가보자 다음방 여기도 아닌 것 같애 이것만 하다보면 힌트 준다 그랬는데 아까 자 밀집띠 자 밀집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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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한번 좀 뭔가 어색한거 한번 찾아볼게요 휴지통이 뭔가 어색한데 아 또 날렸네 이거 아 이거 어디있는거야 진짜 모르겠어 힌트 락커? 락커? 락커는 여기가 아니잖아 아 이분 남았어? 어? 소화기 아니야? 나 한번 소화기 해볼게 아이씨 계속 날리네 이거 핸드워시 아 이 핸드워시 모르겠다 자 양동이 락커? 이거 뭐야 하아이 찾기 힘드네 아 다 숨었어 지금 락커 락커 아 뭐 없어? 여러분 좀 찾았어요? 나 이제 두번밖에 기회가 없어 찾은 사람 찾은 사람 아 소화기 있는데 어? 이 의자 어색하잖아 아아 다 틀려 나 이제 하나밖에 없어 아 진짜 모르겠어 와 진짜 이거 힘들다 뭐야 밀집띠 찾았어요? 전혀 모르겠어 이거 오오오 아 우리 근데 진짜 못한다 흐읍 어? 어 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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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지금부터 슬래는 체력이 주머니지 않는데 그래 지금부터 막 찾자 아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아니야?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 아니래 저 얼마나 남았지? 23초? 하나라도 찾아봐도 하나라도 다 어디서 어디 있는 거야 방에 있어 일단 다 방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들어와 볼게 어? 달리기 벗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? 이거야? 이거야? 뭔가 요거 쓰레기통? 와 하나도 못 찾았어 아이씨 어디야? 어? 어 진짜 잘들도 숨었네 진짜 잘들도 숨었어 여러분 못 들어오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어? 밀집띠 찾았어요? 지인이 보고 있니? 지인이 너도 들어와 저 또 술래에요 또 술래니까 잘 찾아야지 이번엔 자 천천히 이 맵을 둘러봅니다 천천히 뭐야 나랑 같이하는 사람들 우리 마.. 마왕님이랑 나랑 밀집띠랑 빈밥님이 술래야 빈밥님 우리 진짜 잘 둘러보자 스킨이 뭐야 나 스킨 몰라 뭐야 빈밥님 이거 뭐야? 안돼 나 지금 이 맵을 익혀야돼 아까 나 하나도 못 찾았단 말이야 조금 더 가까이서 가자 빈밥님 왜 이렇게 옷이 화려해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거래 지금 분명히 움직이는 사람들 있어 아직 못 숨고 자 지금 찾고 있어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방에 들어갈 수 있나? 못 들어가네 이거 좀 수상한데 요거 요거 나무상자 그치 아이씨 찾아보자 잘 찾아보자 어? 술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애 이거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야 아이씨 내가 왜 전혀 모르겠죠 아 이거 어디있는거야? 어 이거 움직인다 어 이거 움직인다 방가 뭐야 아 뭐야 찾은 사람 빈밥님이랑 망을 찾았어요? 아 얘 한번 때려볼까? 아 나 모르겠어 아 아 둘 다 다 못잡고 있어 내가 따라다녀야겠다 망원이 어딨어 따라다녀야지 아 이 어색한 꽃이 있는데 맞을라나? 한번 때려볼까? 이거 맞을 것 같아요? 한번 때려볼까 이거? 아 최선우 복싱 세계 챔피언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아 때려볼까? 아 이거 맞을라나? 아이씨 아 아니다 아니다 아하하 아하하 아 진짜 어디있는거야? 전혀 모르겠어 와아 자 지금부터 슬랭은 체력이 소모되지 않는데요? 자 이거 자 막 때려 막 힌트 무? 아 진짜 어디있는거야 이건가? 아이씨 아이씨 아니자나 아하 아니자나 아니자나 이씨 자 물 이건가 이거? 아아이 아아 나 하나도 못 찾았어 아이씨 아이씨 숨는팀이 이겼네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아이씨 어렵다 이거 아 나 진짜 못찾는데? 찾은사람 아까 찾은사람 어이 아 이번엔 나 숨는팀이다 아 나 이번엔 숨는다 아아 아아 아 밀켜 밀집도 밀켜 ㅋㅋㅋㅋㅋ 나는 뭐야 이거 이쪽 그래도 페어 느낌이어가지고 나 여기에 붙어야겠다 나 여기에 붙어야겠다 나 여기에 붙어야겠다 살짝 옆으로 가서 나 여기 숨었어 그리고 자 빔빵님 흐흫 개웃기네 빔빵님 여기있고 어흐흐어 어 빔빵이 안쪽같은데? 어우흐흐흐흐흐흐흐흐흠 조금 애매해서 잡힐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숨었나 볼까요? 내려가서 자 자 여기 잘 숨어있죠? 아주 안걸리죠? 여기 전혀 안보이죠?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아 여러분 제가 절대 모르죠? 깽통님 이거 보면 안되 나 나 어디 어디 도망가야겠다 선생님 하비채널이야 진희나 선생님 하비채널이야 아이 구독자님 이거 조금 불안한데 이게 화장실이 아니어서 야 빈밥잎 대박이네 야 빈밥잎 대박이다 사모님 오오오오 파킹 잘해왔네 밀침디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와 나 전혀 상상도 못하죠 이거 다 못찾는다 아 개웃기네 진짜 이거 아 진짜 사람들 못찾네 이거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아 이거 진짜 웃기다 나 이거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몰랐어 아 자 마랑님 못찾고 있죠? 허우적대고 있죠? 자 자 여러분 다 못찾고 있죠? 자 여기 빈밥님 지금 여기 있죠? 구독자님 구석에다 변기 박아놨죠? 아이 진짜 웃기네 여러분 방송은 보면 안됩니다 방송을 보면 정답을 얻을 수 있으니 안 돼요 자 내려가 볼까 주 자 상황조림이 지금 엄한 데 찌르고 있죠? 아이 진짜 웃기네 이거 게임 너무 웃긴데 자 여러분 지금 다들 숨어있어요 아주 잘 숨어있어요 자 하나도 못찾은거 같은데 야 진짜 이거 레전드다 이거 진짜 웃기다 사망조림이 맨붕 왔어 뭐야 뭐야 나 잡힌거 아니지? 나 잡힌거 아니지? 어 나 아직 살아있고 자 누가 잡혔나볼까 아 밀집티 걸렸어 빈밥님 잘 숨었네 아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야 빈밥이 잘 숨어있다 근데 여기 구독자 여기 걸릴만 한데 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 들어오세요 대한민국 서버로 들어오시고 27로 들어오면 저희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와도 돼요 오늘 방송 보는 사람 와 이겼다 이겼다 빈밥님 진짜 잘 숨었네 3원이 움직인다 승리 승리 아 진짜 웃기다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아 진짜 웃기다 근데 아 진짜 웃기다 근데 자 여러분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승리 팀입니다 나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꺼 이거 물체가 뭐에요 지금 여러분 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내꺼 이거 물체가 뭐야 야 나 이 꼭대기로 올라갈꺼야 이거 좋아 다시 다시 해님 어어 나는 여기에 박제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주세요 호호 나 이번에 좀 잘 숨지 않았어? 야 나 이번에 좀 잘 숨었다 자 다른 분들 어디 숨었는지 와 마하왕님 대박이야 진짜 개졸묘하네 이거 아 진짜 웃겨 자 여기 없구요 자 지금 게임 정립 열심히 찾고 있구요 야 이거 뭐야 셋이서 호호 어 하나 찾았다 아 뭐야 나 지켰어 어이 나 어떻게 찾았지? 방송본거 아니지 방송본거 아니지 방송으로 나 찾으면 안돼 레드님 들어오세요 레드님 대한민국 서버로 들어오고 여기 서버 채널넘버는 27번 어 나 언제 들켰어 걸릴거 같은데 구독자님 걸릴거 같은데 밀집띠가 찾을거 같은데 안걸릴라나 안걸릴라나? 이거 맞아 고민하고 있어 네 27번이에요 들어오세요 이거 맞아 고민하고 있어 밀집띠 고민하고 있어 과연 그들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지금 모든게 다 몰려있는데 이거 봐 밀집띠 걸렸잖아 왜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빈밥님 어디갔어 빈밥님 어디있는데 와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찾아 야 진짜 대박이네 어 레드님도 왔다 마이들 왔다 이제 야 빈밥님 대박이다 진짜 야 빈밥님 대박이다 야 빈밥님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이네 야 진짜 대박이네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빈밥님 와 빈밥님만 살아있어 와 최후의 일명 야 이거 보여주면 안돼 사람들이 방송 보고 찰수도 있어 빈밥님 존버하세요 아 진짜 웃겨 빈밥님 존버하세요 존버하세요 아 진짜 웃겨 아 아 아 방송 참여인원은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 다 와있어서 지금 맞네 근데 이거 진짜 다 맞췄어 사람들이 나 금방 걸렸어 난 내가 안 걸릴줄 알았거든 아 여기다 놨어야 됐나 내걸 나 나 이제 뽑기의 놈 안 걸릴줄 알았는데 난 여기 놈 안 걸릴줄 알았어 걸려 버렸네 걸려 버렸네 어허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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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도망간다 야 빈밥님 짱이다 이거 진짜 MVP인데 야 빈밥님 이거 쩔었다 이거 야 빈밥님 이거 쩔었다 이거 슈퍼하드 캐리했다 아 아 이거 진짜 웃기다 게임 아 아 아 아 뭐야 나 뭐 트레카야? 가자 가보자 그래 야 야 이거 자연스럽게 잘해야겠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아이 비켜 비켜 내가 보니까 비슷한 차 옆에 대는게 제일 좋더라고 야 어디갔어 요거 요거 같이 파킹하자 마 뭐야 뭐야 마왕 일루와 마왕 일루와 마왕 일루와 같이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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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 푸짐같이하자 어 오케오케 여기 세워 여기 세워 네 아야 안 돼 안 돼 어 직각 맞춰 직각 맞춰 아 맞추라니까 아 직각 맞췄어야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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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 아 이거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아 이거 아니 나랑 직각으로 되자니까 아이 뭐야 아 나랑 직각으로 되자고 했잖아 이거 봐봐 마왕 잡혔어 아이 아 여기랑 직각으로 될걸 아잇 잘못했네 이거 와 사보님이랑 정인이 아주 절묘하네 밀집띠 와 이거 대박이다 밀집띠 아 진짜 대박이네 와 아 모르겠다 하하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 아 아 왜 방송 보면서 하면 안 돼 이거 다 아는 것 같애 아 이거 진짜 쉬운건가 자 정이님 깽총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정이님 깽총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사 와 사망졸님 대박이야 이거지 똑같은건 옆에 붙어있어야 돼 마마금 나랑 아까 딱 수직으로 맞췄어야지 그럼 우리도 안걸렸어 오 잡았다 아 설마 내걸로 보고있나 그건 아니겠지 레드님 열심히 찾고 있구요 와 여기 진짜 앞에서 고민하네 야 이것도 진짜 꽤나 절묘하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정이님 대박이야 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근데 걸릴거야 이따가 좀 무제한이니까 자 다음사람 와 뭐야 혼자 존버하고 있네 야 진짜 대박이다 나 딴 데 보고 있어야지 이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맞출 수도 있어 방송보면은 아 봐 찾았네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 자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 각이구요 지금 우리 몇명 하고있나 지금 야 야 우리 지금 다 방송 안보고 지금 다 그거야 자 숨은 사람 찾을게요 이번엔 나 진짜 다시한다 꼭 찾는다 진짜 다 기억한다 내가 하나하나 다 본다 이제 진짜 다 기억한다 내가 하나하나 다 본다 이제 자 자 빙빙님 우리 한번 잘 맞춰봅시다 어 이겨야지 야 이번에는 좀 자 간다 레츠고 빙빙빙빙씨 같이 가요 아 좀 뭘 뒤져봐야지 이거 자 자 뭔가 어색한게 있으면 찔러 둬야지 이건 아닌거 같고 어 이거 같은데 에이티엠기가 주얼리샵 안에 있다 에이티엠기라 자 아 아이씨 그 다음 요거 요거 못 보고 갔단 말이지 오케이 정의님 찾았고 어 여기에 카트가 있네 근데 금이 실려있네 아 아 이거 뭘까 써먹힘이 잘자요 이거 뭘까 아 이거 아이 아니네 여러분 좀 찾았나요 자 이번엔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왔고 일단은 각자 자리에 무드등이 있는데 그건 아닌거 같고 아까 내가 이거는 봤고 어허 어 야 아 아까 킹사모님이었구나 요건가 요 서류인가 이거 웬 스위치야 아 아니네 돈 돈 돈 자 열심히 찾고 있구요 어 체력이 회복됐다 이제 좀 찔러봐야겠다 힌트 의자일 잠깐만 이건가 그럼 아이씨 아닌데 그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까 비빔밥 여기 안에도 숨어있던데 어 자 살아보자 살아보자 막질러보자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어색한데 돈이 어딨다는거야 돈이 어딨다는거야 이게 뭐야 요건가 아니 요건가 아이잖아 아이씨 내가 너무 못하는거야 금고에 돈 있는건 당연한거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오오오오오 오이 도망가고 있지 뭐야 흐흐흐흐흐 아이씨 나 두개 찾았는데 그래도 아이씨 두개 찾았는데 왜 나도 몇 개 찾았어요? 와 이번에 폐허 야 이거 어렵다 나 이번에 숨는 거 했으면 좋겠다 아 나 어려운 거야 이게 쓰레기인데 어디다 쓰레기를 박지 않으냐인데 이거는 내려가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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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화장실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쭉 봐야 될 거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걸릴 거 같은데 아 나 걸릴 거 같은데 그치 나 여기 걸릴 거 같지 아 왜 일로 왔어 아이씨 왜 일로 왔어 이씨 아 아 사물부활 뭐예요 사물부활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가? 아 와 그래도 지금 여러 열한 명 보고 있어 방송에 열한 명 있고 아 나 너무 큰 거 나왔어 이번에 사물부활이 뭐야 사물부활이 뭐야 오 사물부활이 뭐야 사물부활이 뭐 뭐 아 진짜 대박이네 제이제이킴님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분들은 오늘 방송 나중에 이따가 이거 제 방으로 봐주시고 대한민국 서버로 27번 채널로 오시면 돼요 대한민국 서버로 대한민국 서버로 27번 채널 오케이? 써줄게 대한민국 서버로 27번 채널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와 사왕조른이 절대 안걸리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맞추냐 자 뭐야 사왕조른이 혼자 살았어? 좀버다 지금 비빔밥님 어떻게 죽었지? 진짜 아주 절묘하게 숨어있었는데 저 죽었어요 저 처음 나 하필 6조여가지고 사이즈가 커서 제일 먼저 죽었어 난 일부러 조금 늦게 보일거야 내려가보자 뭐야 뭐야 아 밀집띠가 찾았네 아 나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숨어보자 제대로 좀 아 나 다시 한번 아 아 아 아 아